그 때 보았던 모든 것을 뇌를 통해가 보고 나 요, 여긴 야아악! 시란! 이 상황에서 여유를 부리나! 정신 차리게! 예? 이라! 너희들의 하찮은 검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모두 나의 에너지가 태워라! 시로코가 죽던 그 때 강력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시공간에 틈이 생겼다 이가 내 눈으로 내 몸을 보호하고 있던 뇌는 그걸 볼 수 있었디 시간의 문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가 시간의 틈을 떠댕기면서 여기 아라드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다 보게 되었지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으아악! 으아악! 역시 제발 눈을 떠 약한 힘을 가진 존재야 아직 이 시간의 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지금 너를 추방하겠노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자 어떻노 몸을 떠날 준비는 됐나? 2일 1일 2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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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일